박주님 어깨 박주님 응원 박주님 박주님 야 여기 짐 우리 짐 나가야 되나봐 흑마리 왔구나 휴가 끝 충격적이었어요 투 블랙핑크 지난 100일간의 휴가는 어떠셨나요? 아쉽지만 오늘이 블루핑하우스 마지막 날입니다 딴 아침에 뭐 또 정리하고 오늘 단 하루 남은 블루핑하우스 휴가를 마지막처럼 집에 안 와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되는데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나도 꿈을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거짓말처럼 키스해도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마지막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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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핑크는 아리아 블랙핑크는 아리아 블랙핑크 핫팩은 네 남북입니다 우와 하수아